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걸 말한 이 부활장 15장은 58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분 좋고 나쁘고 따지 마세요 항상 무슨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무엇을 써서 최상급 아니 힘쓰고 있거든요 또 달려가는 말에 채찍어 이래 너희 수고가 저 안에서 헛되지 않다 막 수고래 제가 여러분 계속 수고자고 계속 막 일을 시키잖아요 이러자고 하잖아요 헛되지 않아요 절대 일한 만큼 상을 주시니까 그래서 로마스 입장 15일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리지 말고 열심 품고 줄을 섬기자 뜨거운 마음 가서 사랑하면 열정이 나고 뜨겁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가 필리포 33 말하기를 표 때를 향해서 목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상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세요 100m 경기 0.01초로 달립니다 운동에 다릅니다 다 다날짜도 상은 하나인지 알지 마야 어쩌면 다릅니다 예정으로만 딱 내어 있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1등 2등 다 정해놓고 어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알아서세요 여러분 알아서시라고 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저도요 그걸 바라보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른 일하고 눈물 없이 달려가는 거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천지차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100개여도요 금메달 하나짜리가 세계 등수 우선을 딱 나버리더라고요 하나가 1등은 하나예요 달려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가 마치고 그때 믿음과 믿음을 손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 길이 답이 골렬일장 29에 나와 있어요 인류에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요 인본적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힘을 다해서 막 다 달려가 내가 속은 성령으로 일어난 거예요 금이나 보석을 집을 지어 나무를 앞으로 지푸라기는 열심을 했대요 자기 인본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에 어느 정도 수고하기 원한 우리에게 수고를 원하는데 2사 62장 6제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요하로 기어가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요하께서 에루살렘 세워 세상 찬송받게 하기까지 하나 믿다 이루기까지 그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얼마나 이 말씀이 난 참 은혜가 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일하시지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 일하니까 주님 일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같이 동의하곤 하고 우리 하는 일을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라